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구약의 잠원을 쉽게 요약된 것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을 공부했었는데 시편은 영어로 뭐라 하죠? 예, 그렇습니다. Psalms 이렇게 얘기해요. 잠원은 Proverbs 이렇게 합니다. 자,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중앙의 마지막을 읽기 때문에 시Pod에서도 실제는 stone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은 direct Christians telling people to respect God. она 국전의 még서정이기도 무료 aosıv容. 가 완전히 쓴hard들은 이리 화이아되는 것이죠. Record의 시작은 프로іть 이 ​​ mechanisms 아버지ela 만들 drin 속성 chargliate 수사한 비 paradox, icki 터로 지 Madrid 아래 저희가 그 선택을 deb 막 지금 정말 이건 더 Gender과 나아하고요. 그렇죠, 사실 자다 승리하는 것이죠. 성인 Papa에게 아주 Bold, wig은 avantettople ignorателя, So, Solomon advised his son to study wisdom. In Proverbs chapters 10-22, there are 375 Proverbs wise words. These Proverbs teach us how to be wise in many different situations. Then, there are 30 wise lessons, Proverbs chapters 22-24, many more Proverbs, Proverbs chapters 25-29, two hard puzzles, and a poem, Proverbs chapters 30-31. 자, 여기까지 공부하십니다. 처음 보시면, The Book of Proverbs 쓰는데, 원래 Proverbs란 말은 보통 속담이란 뜻이 돼요. 속담, 근데 여기서 이제 The Book of Proverbs 이렇게 해서 자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문은, 자문은, 자문서는 Collection of Articles 쓰는데, Collection 이란 말은 이거는 모음이라고 했죠. Of Articles 쓰는데, 이거는 Article 이란 말은 글, 어떤 조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bout Wisdom, Wisdom은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형용사, 형용사, Wise가 있는데, 이거는 현명한 이런 뜻이죠. 거기서 나온 명사예요. 그래서, 자문서는, It is a collection of articles about wisdom, 지혜에 관한 글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It is in the Old Testament part of the Bible, 성경의 구약 부분에 있는 것이죠. 파트는, 부분이고요. It is main author, main 하면은 주된, 주요한 이런 뜻이에요. Author는, 이거는 저자가 되겠죠. 그 주된 저자는, Was King Solomon,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The Book of Proverbs, 자문서는, teaches, teach, 가르치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문서는, That we must respect God,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동사의 의미를 돕는 조동서라고 했죠. Respect는, 이거는 존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문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This is the most important lesson. Important는 중요한 이런 뜻인데, Most는 important, 최선급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런 뜻이죠. Lesson, 교훈입니다. About wisdom. 그래서, 이것은 지혜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뭐 있죠? 하나님을, we must respect,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죠. 존경하는 것이죠. 자, 조금 내려서 보실까요? The Book of Proverbs begins with Solomon's advice to his son이는데요. Begin with, 하면은 뭐뭐로 시작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자문서는, 솔로몬의 advice는 충고죠. To his son, 그의 아들에 대한 충고로 시작합니다. In Proverbs chapters 1 to 9, 그래서, 자문서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 익스플레인스 더 초이스, 자, 익스플레인 이란 말은, 설명하다, 라는 동사죠. 초이스는요, 명사로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etween, 뭐뭐뭐라 사이, 라는 뜻이니까, wise, 현명한, behavior, 행동이죠. 그래서, 현명한 행동과, and foolish, 이거는, 어리석은 behavior, 행동 사이의 선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다시 보실까요? 솔로몬 익스플레인스 더 초이스. 솔로몬은 선택을 설명합니다. Between wise behavior and foolish behavior, 현명한 행동과, 어리석은 행동 사이의 선택을 설명합니다. Good people are wise, 자, 선한 사람들은 현명하죠. Because, 왜냐하면, they respect God, respect는 존경하다, 라는 얘기죠.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But evil people are fools, fool 하면은 명사를 쓰여서 바보예요. 그래서, 그러나, evil, 악한 사람들은 바보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God will punish evil people. Punish, 뭘까요? 벌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evil people, 악한 사람들을 벌주실 것입니다. So, 그러므로, 솔로몬 어드바이스드. 어드바이스는, 이거는, 동사로, 이거는 충고하다, 이럴 뜻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아들이, to study wisdom, 지혜를, study는 이제 연구하다, 지혜를 공부하다, 연구하도록 그렇게 충고하고 있었습니다. 충고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계속 보시면, in Proverbs chapters 10 to 22, 그래서, 자문서 10장에서, 22장에서는, there are 375 Proverbs, 375개의 자문, 즉, wise words, 이렇게 현명한 말들이 있고요. 그래서, these problems, 이 자문들은, teachers, teach가 가르치다, 라는 뜻이라 했죠. 우리에게, how to be wise, how to, 정사는, 뭐, 뭐, 하는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wise가 현명하니까, 현명하게 되는 방법, in many different situations, 많은, 다른, situation, 이란 말은 상황이에요. 많은,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명해지는 방법을 가르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뛰어라, 30 wise lessons, 30개의 현명한 교훈들이 있는데, 이제, Proverbs chapters 22 to 24, 자문 22장에서 24장까지고요. 또, many more Proverbs, 더 많은, 그런 자문들이 있대요. Proverbs chapters 25 to 29, 25장에서 29장이죠. 그리고, to, hard puzzle, 했는데, 여기서 hard는, 어려운, 힘든, 이런 뜻이에요. 퍼즐은, 수수께끼죠. 그래서, 두 개의, 어려운, 수수께끼를, 이렇게, 담고 있고요. and a poem, 이 poem, 이 poem, 이란 말은, 시, 란 뜻입니다. 그래서, Proverbs chapters 32 to 31, 그래서, 자문서, 31장, 30장에서 32장까지, 이렇게, 어려운, 수수께끼와, poem, 시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편을 쉬운 영어로, 대단히 간략한 요약을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